반갑습니다 낮에는 처음 나와버네 맨날 밤에만 왔었어서 여기는 방송이 잘 돼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켠거에요 준비하고 나왔어요 좀 이따 보조배터리 하나 사야돼 결국에 보조배터리가 왜 안되는지 알았어 그냥 수명이 탄거야 다른건 밤새 충전이 됐는데 검은색 배터리 있죠 한국에서 사온거 그건 마탱이가 같네 한달 내내 쓰다보니까 혹시 몰라서 선도 샀는데 선문제가 아니었어 아무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지시간 오후 1시 49분 토요일 오후 1시 49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좀 휴양지 느낌 확 나네 지금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화이팅 하시고 브럼불그님 오랜만에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밤새 좀 고생을 하면서 생각했거든요 오늘은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요 브럼불그님 감사합니다 브럼불그님이 또 500개 사줬으니까 빨리 말씀드리면 오늘은 한번 제 짧은 영어지만 한번 일부러 낮에 지금 나온게 최대한 인터뷰를 오늘은 좀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요 짧은 영어지만 제 짧은 영화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사람이 많으니까 뭐 되건 안되건 그건 다음 문제고 제가 어제 밤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여자 나오는거 시청자들이 좋아하고 여자가 나오려면 계속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말을 거는게 맞으니까 제가 오늘은 뻔한 인터뷰일지언정 오늘은 좀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스 좋습니다 우리 브럼불그님 500개 감사드립니다 들어오신 분도 환영하고요 새로고침 알림차이가 있어 사람마다 조금씩 있나봐 알림차이가 사람마다 조금씩 있나봐 자 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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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료 줄 수 있다. 모델 에이전시가 있더라고. 포토그래퍼들이 많이 있더라고. 이 나라에 포토그래퍼들한테 모델들을 섭외해 주는 에이전시가 있더라고. 번역기 써 돌려가면서 나 한국에서 온 유튜버다. 모델 좀 섭외해 줄 수 있냐고 이러면서. 한 4개 보냈거든요. 기다리고 가야죠. 새벽에 뭐 있으니까. 틱톡모델 인스타모델 이런 친구들인데, 보내봤습니다. 큰 빅보스님이 별풍선 517개를 선물했습니다. 더울 때 땡모반 한잔. 더울 때 땡모바나나 키. 우리 빅보스님 땡모바나나 키. 감사합니다. 랭모반 키. 우리 빅보스님. 브롬불부님 감사합니다. 고고나카. 아 푸켓에 있는 동안은 푸켓에 있다가 해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올 때마다 안된다고 이동만 해버리면 비행기값도 안나와. 호텔값도 안나오고. 나 싱가포르에서 여기 올 때 90만원짜리 비행기 타고 왔단 말이야. 또 그러면 안돼. 파타야 옮길 수 있는데 옮겼다가 안되면 어떡해. 돈만 나가고. 오늘은 짧은 영화지만 길터뷰 한번 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통역병이 들어오면 좀 더 좋게 할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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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래에에에에 신발 라이키에 새로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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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얘들아 그래도 들어왔으면 인사정돈 하자 어떻게 350명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글을 안쓰냐 형 힘 빠진다 시작부터 야 인사라도 좀 하자 오래전님 김앤케이님 어땠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좀비 아니잖아 그래 인사좀 하자 채팅샷 어떻게 lj형 하나하냐 그래 나 너네만 보고있어 지금 꼴통이도 어서오고 강씨님 어서오고 쌈짱님 어땠님 된장님 집밥님 그래 이렇게 채팅하면 좋잖아 효령님 지호님 우리 천사님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네일만님 반갑습니다 가만 가만 우리 멍티모님도 반갑고 오늘 날씨 괜찮은데요 그늘 안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움직이면 난리가 날 수도 있지만 아 이거 아침에 변기물이 너무 약해가지고 수압이 너무 약한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호텔 직원들 총출통했잖아 4명 정도 출동해가지고 변기에 무슨 파란물 집어넣대 어 다크심해 근데 머리는 좀 짧게 잘 자른거 같지 않아요 깔끔해 보이고 어 수압이 약해가지고 머리 눈썹 보이는게 나은거 같아 그래 앞으로도 좀 이렇게 자를까 다운폼 이런거 하지 말고 근데 주말인데 왜 이렇게 들어오는 속도가 느리지 나 진짜 망했나 오늘 딱 호기롭게 딱 시작했는데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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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처음부터 쭉 빠지네 주말이라고 준비됐는데 많이 터져서 그래 땡모바는 여기서 안팔아 거기 지금 체감온도 42도에요 볼까요 어우 존나 덥네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어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뭐가 부족한걸까 내가 결국에 뭐가 됐든 짧든 부족하든 인터뷰를 해야겠더라고 아 그래서 뭐 관광도 좋긴 한데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를 해야될까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지금 몇시지 여러분들은 대학교는 안갈려고 대학교는 안갈라고 훈스나님이 별풍선 517대를 선물했습니다 아 훈스나님 뭐야 니내밍 바꾸셨네 오늘도 화이팅 아 형님 아 이렇게 또 힘들 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안 될 때 도와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스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어 인터뷰를 그래도 계속 해야지 나도 좀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스나님 감사합니다 키피 잘 쓰시고요 아 본래는 딱 천명 되면 인터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힘들겠다 천명 차고 시작하는 거는 그치 넘버툰님 어서오세요 그치 빡센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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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두 달 내내 돌려버리니까 마탱이가 간 것 같아. 파헤니 물수건이 파헤니 물수건이에요. 갑자기 왜 바다 실험하며 왜 바다로 갔냐고 누가 도배했어? 왜? 왜 안싶어? 왜? 살살 보자 나 바다 안 싫어하는데? 물을 좀 무서워하는거지? 바다는 안 싫어 아 밧데리도 소모품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오늘의 첫번째 재물 삼아는 누구? 와 여기는 그림이다 여기는 100% 포토전이네 저기 앞에 검은색 비키니 딱 좋아 어떻게 생겼든 첫번째 나의 이불 풀어보자 남자친구가 있든 없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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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라이브 스트리머에서 질문을 드릴까요? 질문을 드릴까요? 내 영어는 매우 좋네요 아 괜찮아요 어디서? 벨라 루시아 벨라 루시아 아 그래서 벨라 루시아 언젠가 될까요? 러시아 언젠가 될까요?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 카메라가 맞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벨라 루시아의 이름입니다 벨라 루시아의 이름입니다 휴게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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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말이죠 네, 다이아라, 오케이, 땡큐, 인쇼 유어 홀리데이, 땡큐, 스파시바, 스파시바 영어가 안된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뭐 처음 러시아말을 쓰는구나 벨라루시아는 여러분들 거기죠? 러시아 왼쪽에 있는 벨라루스, 우리나라로 말하는 벨라루스죠 정신이 발짝 들었어? 내가 미친놈이었으면 전쟁에 대해서 물어봤겠지 형, 진짜 개쌍욕 먹었을걸? 야, 정신당한 새끼야, 일반인한테 그거 왜 물어보냐고 개욕 먹었을걸? 천천히 중간중간마다 경치도 한번씩 보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경치도 한번 보고 멋진 형들이 있으면 형들도 인터뷰하고 러시아말 글라시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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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시비아가 러시아말로 아름답습니다라고? 글라시비아? 오케이, 오케이 글라시비아 아, 배경 좋다 저기 안에서 남자도 오지게 오줌 싸겠지? 저기 안에서 남자도 오지게 오줌 싸겠지? 그레시비아고 들린다고? 진짜 맞나? 글라시비아? 글라시비아? 글라시비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네. 한국인 유튜버. 유튜브 라이브. 네. 질문을 드릴게요. 제 나라에 대해 얘기할까요? 한국에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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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너는? 영국이잖아요. 런던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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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팀은? 네. 제 팀은? 네. 크리스탈 패레스. 크리스탈 패레스? 네. 너? 너는? 저 남자는 졸업해요. 졸업하고 있어요. 졸업하고 있어요. 졸업하고 있어요. 졸업하고 있어요. 네. 그는 조합하고 있어요. 한국인분들은 크리스탈 패레스였어요. 기억하시나요? 뭐? 이청룡. 취녕 그냥 취녕 제가 취녕을 많이 따라서 아.. 오케이 그거를 봤어? 너무 귀엽다 세시한 사람 너 22살 23살 내가 몇살이 나 18살? 19살? 20살? 36살 진짜? 너의 성격이 좋네. 어린이, 어린이.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가. 감사합니다. 와 우리 23살 형님이시고 내가 스무 살처럼 보인다 그러네. 근데 아마 외국인들한테 이게 내가 수염이 없으니까 그럴 거야. 내가 진짜 실제로 그렇게 어리게 생기진 않았잖아. 남자 인터뷰가 더 재밌다 보여? 적극성한 남자들이 있긴 하니까. 근데 이렇게 가끔씩 존나 잘생긴 형들은 인터뷰 할게. 형들. 잘생긴 형들은 형들도 좀 볼맛 나지 않아? 와 존절이다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래 그리고 나도 이렇게 계속 영어를 씹으려야지 나도 늘어.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간단한 영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통역 안 해도 되죠? 그냥 우리 혹시 너 한국에 대해 아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는 거 많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디 사냐 그랬더니 런던 산다고 그래서 어떤 팀을 응원하냐 그러니까 크리스탈 페리스 응원한다 그래서 이 총리 형 기억하냐 그랬더니 내가 그다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정도는 됐죠? 와 근데 영국 형들 졸라 많다 여기. 근데 확실히 영국 발음은 다르다 형들.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건데 미국 형들하고 오스트리아 호주 형들하고 영국 형들하고 이렇게 인터뷰해 보면 확실히 영국만의 에센트가 있다. 오스트리아 호주 형들하고 난 아니라고? 난 아니겠지? 나는 그냥 따라하는 거지. 와, 존나 멋있다. 모델 같다. 오, 모델 같은 분이 한 분 오시는데 한 번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 정말 너무, 너무 멋진 분인데요. 아, 헬로우. 헬로우. I'm from Korea. I'm live streamer. Can I ask something? Yes, sure. 아, 오케이. Would you tell me, if you know anything about my country, if you know anything? Ah, about your country is not, I love your culture of like, and the movie from Dejangkum, Sajangkum. Sajangkum? Lee Yonghae. Lee Yonghae. Ah, Dejangkum. She's my favorite actress. When you see Dejangkum? When it was little, you know. Oh, you were little? Yeah, I still remember. I watched more than five times. Maybe 10 years ago? More than that. Ah, so excuse me, where are I from? I'm from South of Thailand. From Thailand. Ah, from Thailand? Oh, yeah. So, Dejangkum and anything more? And about that, last one that you know much about Korea, is about Lisa there. Lisa? Yeah, Lisa. Lisa. So, it makes everything become more famous. Yeah, because AI is an internet model. Yeah. Ah, Lisa. Okay. My last question. What is most important when you are looking men first? Ah, men? Yeah. I think, of course, first impression is the way they look. Oh, look. Yeah, some people think I've said about like, Oh, you need to see about they, how kind they are. But, first impression is look the way they look. Yeah. What? Smart and look healthy. Ah, okay. Thank you. You're okay. Did you see that? Yeah. Live chat. You can choose one guys and I will one guys to print some gift. You can touch, click. Okay. Okay. One more. One more. Okay. So, now I can gift to one guys. So, lucky. You make me lucky him.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Enjo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hen you like the royal bear, the sisters who say what's important to her men? What's important to the men that you look for? What's most important when you.. when you.. when you.. when you.. When you.. look at a man first. Thank you. Honestly, most of the people are telling me as a kind and a good person, and honestly I'll never be mistaken for you, but they're the first picture, yes and your face, it's the second picture, and that the next picture, is the second picture. 요정도 까지 얘기했습니다 맞나요? 요정도 제가 통역, 혹시라도 이제 인터뷰 끝날 때마다 제 영어가 틀리면 안되니까 이거 물어봐라 해외라 잘 먹힘, 더즈 사이즈 메럴? 더즈 사이즈 메럴? 더즈 사이즈 메럴이 뭐예요? 아니 쥐 나도 알아 이 아마추어들아 나도 쥐 알아 어 아는데 뭐 무슨 내가 뭐 발정난 개마냥 뛰어다닐 순 없잖아 뭐 스토리 하나하나씩 만드는 거지 이것들이 무슨 사이즈를 아이 그거를 물어보는 건 좀 너무 쌩들이 많이냐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어 형들인데 감사합니다 헬로우 헬로우 예스 오케이 예 예 땡큐, 땡큐 쏘마치 아니 왜냐면 내가 레이디 형들 약간 무서움이 있어 저 엊그저께 인터뷰하는데 꼬깔을 해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서움이 있어서 카메라를 제대로 못 들이댔어 이해 좀 해주라 내가 그 트라우마가 생겼어, 젖꼭지 트라우마가 엊그저께 인터뷰하는데 젖꼭지를 바로 까버려가지고 아우 씨브라 내가 그것 때문에 꽁나오마가 생겼어 꽁나오마 렌저 한번 닦아달라고? 이게 아마 역광 때문에 그럴걸?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걸? 괜찮지? 괜찮지? 이렇게 땡모바나나 먹어야 되는데 땡모바나나 먹을게요 왜냐면 한번씩 채워줘야 돼 오마이갓 새다 새 한번 찍어보고 싶어 그럼 한번 찍어먹어야 돼 네 안이갓 렌저 가위리 나 plane 좋은데 1땡모반 1땡모반 잠시만요 한 번 물어볼까요? 한 번 벤츠가 어떻게 되었나요? 벤츠가 어떻게 되었나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킬로그램을 알려주세요 204 오 마이도 잠시만요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저는 러시아의 챔피언입니다 너는 러시아의 챔피언이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정말 좋아요 오 마이도 잠깐만 이거 진짜 선수신데? 정말? 이거 한국어로 볼 수 있어요 오 잠깐만 이거 진짜인데? 우와 주저섰어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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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머 오 마이도 이 형은 진짠데? 러시아 챔피언이래 내가 봤을 때 머슬매니아나 이런 어 오 그레시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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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 seu 예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일이라고 말할 수 생각하세요? 러시아일이래요 그레시바야? 뭐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괜찮은 러시아일이라고 clique 내가 알지 못해. 너는 알지 못해?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제 지역입니다. 아, 너의 지역이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모스크바. 아, 너의 지역? 모스크바. 그리고 북쪽으로. 북쪽으로. 아, 북쪽으로. 아주 맑네요. 내 지역은 15도. 와, 영화 거기까지 내려간대. 와, 오케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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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올라이카. 고마워요. 네. 어? 오 마이갓.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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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돈 쓸 데가 제일 힘들어. 손이 하나니께. 아 아 아 아 네 소맠 하 하 하 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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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땡큐 너무 더운데? 잠깐만 그늘에 앉아있고 싶은데? 앉으면 이거 다리 떼내야 돼가지고 정말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다 먹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 뜨거워 아이쿠 진짜 너무 뜨거워 다 먹게 너무 뜨거워 진짜 너무 뜨거워 진짜 너무 뜨거워 아 좋아 새를 엄청 많이 키우시는데 아 좋다 아 아 세계 최초 땡모방 킵술 킵땡모방 아 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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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보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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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기가 힘드네 해변에서 담배 피우면 벌금이라고? 어? 다 피던데? 걸리며 벌금이야 진짜? 자 쥐스킵은 또 첨보네 어서오세요 무구경님 안오실줄 알았어요 떠나간줄 알았어요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쏘리 쏘리 무구경님 보라와 주셨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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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스 캠프까지는 아닌데 이 날씨에 진짜 뜨거운 거 전부 치는 어머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잠깐 그늘로 지금 이런 날씨에 그늘은 또 시원해 햇빛만 좀 피해 다녀야겠다 그늘은 또 살만해 오! 바람 시원해 이 고지 이 고지 러시아사람들이 인터뷰할때마다 좀 시컵시컵하긴 하다 아 근데 여러분들 또 러시아 국민들은 문제야 그치? 맞잖아 상관없는거잖아 그런거는 더즌매러 아니야? 그치 러시아사람들이 인터뷰할때마다 러시아사람들이 인터뷰할때마다 그치 그렇게 생각해야지 와 근데 여기 보면은 영감님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뭔가 논혈을 되게 여유롭게 즐기는 것 같아서 부럽다 우리나라 가면은 영감님들 보면은 이렇게 많이 없잖아 진짜 몇몇 영감님들만 그러고 그러면은 와 멋있다 즐길 줄 아는 분이다 뭐 이런 얘기하지 대부분은 외롭게 사시는 것 같고 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어 여기 되게 백인 영감님들 보면 내가 봤을때 은퇴 딱 하고나서 노후 즐기는 느낌 나는데 어 약간 우리나라의 노후는 좀 슬프지 않나 그거에 비해 어 어떻게 보면 해운대 이런데 가면 다 젊은이들의 전유물이잖아 솔직히 말하면 어르신들은 없잖아 아닌가?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다 산으로 가나? 그러니까 다 산에 있나?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산에서 엄청나게 노후를 즐기는 걸 수도 있겠다 와 코코넛 나무 전라맞다 고생기 그늘 그늘만 둬도 좀 살 것 같은데 해피 뉴 이어 화질 괜찮아요 근데 여기 백인영화들은 타도 약간 하얗게 타네 빨갛게 탄다 까맣게 안타고 애초에 하얗다 보니까 오우 시원해 야 그늘만 들어와도 너무 좋다 현재 시각 2시 39분입니다 네 여기 바톤 비치 근처에요 다들 해먹여서 책 읽고 있네 아 팔자 좋다 누워서 낮잠 자고 내가 이거 첫날 탔던거 내가 이거 첫날 탔던거 와 세 명이 타네 저거는 피카츄다 나 탔지 세 명도 타지네 씹으라 할거 근데 나는 안떴어 두 명인데 상어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상어 발견된다던데 기사로 본거 같은데 상어가 떠밀려와가지고 오 햇빛도 뭐야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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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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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댄다 존댄 살살 걷자 살살 오우 땡보반 다 먹었어요 저기까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 그늘 좋다 아 그늘 좋다 아 아 사슴님이 별풍선 16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휘 고맙습니다 우리 사슴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슴님 감사합니다 어 휴업이던데 폐업 폐업 인가 휴업인가 주말이어서 오늘은 열란가 몰라서 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래도 하기로 맘먹었으니까 헬로우 하기로 맘먹었으니까 하기로 맘먹었으니까 아 하기로 맘먹었으니까 아 아미디 lab 그런데 요 몸이 존 ride falei 싸 After 건rix 이 기 Chart 몰몸이 젖네 와 이 형 옷 몸에ム surveillance했네 feliz 좋네. 이 형 온몸에 문신했네. 이 형 터르키 사람 같은데? 미애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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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애호정. 오let은 태이잉? 태아리는? 첫번째 에서가 언제? 첫번째 에서 일어났는데... 8년이예요. 이스라엘은? 그럼요? 괜찮아요. 이스라엘는 다행이 안 되고.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그래서 너는 엘셀레트인가요? 엘셀레트인가요? 네, 5번짜리 일주일이에요 너의 좋아하는 스포츠가 어떤가요? 마드빌드 1세트는 어떻게 되요? 1kg? 80kg 가슴할때 80kg로 80kg로 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밸런스가 너무 좋아 우리 형님 이스라엘에서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좋아해요 이스라엘을 좋아해요 이스라엘과 코리아인들은 친구들이예요 가족들이예요 세계에 대해서 친구들이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주고 우리나라도 많이 도와줬었지 그럼 너의 친구들이예요? 그녀가 다녀요 그녀가 다녀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동맹국가지 우리나라 우리 프렌들리하지 감사합니다 뒤에분들도 이스라엘 분들인가? 뒤에분들도 이스라엘 분들인가? 뒤에분들도 이스라엘 분들인가? 뒤에분들도 이스라엘 분들인가? 어? 와 우리 할아버지 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질문을 드릴까요? 질문을 드릴까요? 아니면 당신은 질의 몸이 있는 질의 몸이 있는 얼마나 오래? 운동을 하세요? 아직 안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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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카메라 와 우리 형님 몸 너무 좋으신데? 근데 약간 발음을 들어보니까 어디나라 쪽이지? 영어가 약간 발음이 특이한데 나이까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와 작살난다 시골에 다 영화야 이용도 멋있어 이용은 무슨 영화배우 같아 나도 멋있겠지? 쟤들이 봤을 때 와 저기 동양에 카메라 들고 다니는 어? 아 저 친구 멋있다 그러겠지? 안 그러겠지? 시발 인터뷰 끝나면 다 욕하겠지? 병신하면서 자존감을 갖자 시발 아 해변이 왜 깨끗한가 했더니 어디서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인상은 안 써야 되는데 근데 자꾸 자외선하고 이 직방을 박아버리면 인상이 써지네 이분한테도 물어볼까요? 헬로우 헬로우 아 캔아 에스 캔아 에스 원케스천 캔아 에스 원케스천 아 이스크 땡큐 땡큐 이게 나는 이제 여러분들 내가 해외여행하면서 진짜 느낀 게 있어 되게 멍청한 건데 나는 외국인은 다 영어 잘하는 줄 알았어 하하하하하 나는 영화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백인이면은 무조건 영어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의외로 노 잉글리시가 어 그러니까 존나 멍청한 생각이지 당연히 백인이어도 영어로 못 할 수 있는 거잖아 자기 나라 예를 들어서 아시아인이라고 다 중국어를 하는 건 아니잖아 아시아인 중에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거지 왜냐면 중국인이 많으니까 그것처럼 외국에 나왔지만 백인들이지만 얘는 러시아 사람이고 얘는 뭐 벨라루시 사람이고 크라우티아 사람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상 아니 근데 몰라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외국이 영어에 있어서 좀 배울 수 있는 데에 있어서 좀 유리하긴 한 거 같아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외국인만 영어를 하잖아 근데 아무래도 예를 들어 독일에 살고 이러면 조금 그럴 거 같아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건 있는 거 같은데 우와 야야야 이건 피해야 돼 어우야 이거 너무 따갑다 내가 죽겠다 이거 이스라엘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탑 텐안에 든다면서요 왠만한 나라를 우리나라 쉽게 못 보겠는데 솔직히 그리고 우리나라 쉽게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뒤에 미국이 있잖아 그건 맞지 우리나라 뒤에 미국이 있으니까 그냥 이 나라 자체 분단도 씹으랄 우리 힘으로 대는 게 없어 어우 쏘 엄청 좁다 호방부 호방부 오우 야 이거 핸드폰 이거 터지는 거 아냐 야 그늘로 잠깐 들어가도 빨리 야 이거 이거 그늘로 잠깐 빨리 피시내야 돼 내 경험상 지금 핸드폰 존나 열받았어 잠깐만 안쪽으로 가야 되는데 야 이거 내 경험상 이거는 어딨어 와 이를 통해서 나가야겠다 저기 와 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핸드폰 터진다 오 나가나 문이 있다 저기 어 오 한 번씩 한 번씩 신문지는 어딜 가나 신문지는 우리나라 거 쓴다 우리나라 신문지가 국룰인가봐 신문지 수출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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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지 수출산 신문지 수출한대 신문지 수출한대 신문지 수출산 신문지 수출산 신문지 수출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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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지 수출산 신문지 수출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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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지 수출산 신문지 수출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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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지 수출산 신문지 수출한대 신문지 수출산 신문지 수출한대 신문지 수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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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지 수출산